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테두리를 돌려 줘야죠 사실상 여기까지만 뜨고 와펜이나 장식 가방 같은데 붙인다던지 이대로만 장식용으로 사용해도 될 이쁘긴 한데 저희는 호빵 수세미가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돌려 줄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로 검정색으로 뒤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느낌이 더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돌려 줄 거구요 참고로 지금 헤드셋의 시작점이 다르면은 제가 지금 하는 거랑 코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코스가 맞게 시작하셨으면 제가 하는 대로 딱 떨어질 건데 혹시나 안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틀에서만 맞추시면은 모양이 완성되는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네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유념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테두리를 한번 하늘색으로 돌려 볼 거에요 드디어 요 녀석을 여기 남겨놨던 코를 다시 남겨놨던 코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자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실로 바탕을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뒤에 실 대놓고 걸어서 첫 코를 이렇게 짠 하고 빼 준 다음에 이제 여기 기존의 실은 타이트하게 당겨서 쏙 들어가게 해 놓고 자 배색을 했으면 뭐다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 뒷코 빼뜨기 했던 자리 뒷코 에다가 짧은뜨기 를 해서 되도록 짧은뜨기 느낌으로 짧은뜨기 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이렇게 올려 줄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실들은 감싸면서 떠 줄게요 자 일단은 한길 긴뜨기 로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여기 한 칸 앞에 저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한길 긴뜨기 를 하나 또 한 칸 앞에 또 하나 아 잠깐만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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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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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둘 1 2 3 2 자 같은 코에다 한번 더 자 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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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요 정도 했으면은 이제 이 실은 어 걸그적 거리니까 잘라 주도록 할게요 잘라 주고 자 이제 음 여기를 동그랗게 채워 가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채워 가야 겠죠 그래서 자 두 개 한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 를 하나 해주고요 한길 긴뜨기 를 하나 그 다음에는 긴뜨기 를 세 개 긴뜨기 를 바늘에 감아서 걸고 뺀 다음에 한 번에 쭉 빼는 거 긴뜨기 를 하나 둘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긴뜨기 를 세 코 이렇게 떠주고 긴뜨기 를 세 개 있으면은 그 다음은 짧은 뜨기를 세 개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하나 둘 셋 자 짧은 뜨기를 세 개 그 다음에는 다시 긴뜨기 를 두 개 긴뜨기 를 하나 하고 둘 아이고 아 긴뜨기 를 해야 되는데 어 긴뜨기 를 두 개 그러면 한길 긴뜨기 를 여긴 제일 깊은 데니까 한길 긴뜨기 를 두 개 한길 긴뜨기 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은 여기 잖아요 여기 딱 여기 헤드셋의 시작호가 나와요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 를 하나 더 요건 특별히 조금 길게 빼 줄게요 둘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잘 채워졌죠 이쁘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헤드셋 부분을 또 채워 가야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헤드셋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다가는 그냥 이때까지 코에 떴는데 헤드셋 윗부분만 이랑 뜨기로 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에다가 훅 깊이 넣는게 아니고 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랑 뜨기는 뭐다 여기 코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뒷코를 걸어 떠 주는 거죠 뒷코 걸어 뜨기 요렇게 여기 한 줄만 걸어서 뜨는 거 자 지금부터는 헤드셋이고 긴뜨기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거 말고 여기서부터 자 긴뜨기로 여기 코부터 긴뜨기를 세게 해줄 거거든요 한 코씩 앞으로 가면서 긴뜨기를 하나 하고 그 앞에 코에다가 또 이랑 뜨기로 긴뜨기를 둘 하고 여기 하나 더 긴뜨기를 셋 긴뜨기 세게 해주고 그 다음은 짧은 뜨기를 세게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긴뜨기를 여기다가 하나 하나 자 긴뜨기를 하나 자 긴뜨기를 하나 동그란 부분을 잘 채워줬죠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한길긴뜨기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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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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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그러니까 1 2 3 2 1 2 3 2 이렇게 해서 요 끝까지 오면 되거든요 마지막은 하나 하나 하나로 끝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 까지 안하고 마지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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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쭉 가는 일단은 가볼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 자리부터 자 여기 여기 이 바로 앞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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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둘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하나하나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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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자 이렇게 둘 둘 자 일단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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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이 패턴으로 일단 요기 반대쪽 헤드셋 시작하는 위치까지 가볼게요 마지막 둘 자 여기까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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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을 다섯 세트 해주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는 그냥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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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길긴뜨기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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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해주면 요기 어 이 윗부분이 다 채워졌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역순으로 내려가면서 어 굴곡진 부분을 또 채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다가 긴뜨기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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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여기다 긴뜨기 하나 해주고 여기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엔 짧은뜨기를 세 개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 코씩 이랑뜨기로 가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하나 다음 코에 또 둘 하고 셋 짧은뜨기를 세 개 쓰면 그 다음에는 긴뜨기를 또 세 개 이렇게 긴뜨기 이렇게 긴뜨기를 세 개 이렇게 긴뜨기를 세 개 여기 헤드셋 끝나는 요기 아래 코 여기 헤드셋 끝나는 요기 아래 코 한길긴뜨기를 좀 요건 길게 빼 줄게요 하나 둘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는 긴뜨기를 두 개 긴뜨기를 하나 둘 둘 그 다음은 짧은뜨기를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엔 다시 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셋 셋 자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 주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하고 마지막 하나 여기다가 다섯 다섯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 시작했던 코에다가 안 해줄 거에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를 하시면은 자 짜잔 이렇게 원형 호빵이 될 준비가 된 펭수 가나왔죠 아 이제 진짜 거의 다 했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쉬워요 지금부터는 다시 기본 호빵 패턴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본 호빵 패턴 이렇게 할 때 헤드셋의 위치라든지 시작점에 따라서 코의 차이가 좀 한두 코씩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저랑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안 하셨으면 그래도 큰 상관은 없고요 코스가 한둘 틀려도 상관 없는데 다만 제가 이 코스를 딱 맞춘 건 뒤로 넘어갈 때 하나하나 둘 모아떼 이런 게 패턴이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굳이 딱 떨어지진 않아도 모양이 큰 상관은 없어요 크게 눈에는 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면 돼요 참고로 뒷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 짧은뜨기로 뭐 흰색이나 다른 배색으로 한 바퀴 돌려도 이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건 여러분의 옵션이고 바로 일단 저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호빵 패턴으로 사슬을 먼저 하나 둘 올리고 여기다가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한길긴뜨기를 먼저 하나를 해주고 자 그럼 모아뜨기로 시작했죠 사슬 두 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해서 모아뜨기 그 다음은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릴 거예요 한길긴뜨기로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쭉 쭉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나하고 또 다음 코에다가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 걸고 빼고 한 번만 빼고 한 번만 빼준 다음에 다시 걸고 빼고 아래 기둥 걸려있는 걸 한꺼번에 쭉 빼주는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쭉 한 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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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뜨기 하나하고 딱 떨어질 줄 아는데 하나가 남네요 네 네 마지막 하나는 그냥 하나 해주면 돼요 딱 떨어지면 좋은데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져 가주면 돼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에 모아뜨기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하나 둘 건너서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빼뜨기 음 어 뒷면 줄이기 전에 딱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되게 어 얘기했는데 머쓱해졌네 음 어 참고로 딱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은 지금 한 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양 여기 이전층 앞에 마지막 층에서 여기 양쪽 두 코를 늘려줬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 여기 한 코에 하나씩 하고 가운데 한 코만 늘려주면 딱 떨어질 것 같네요 어 그래도 이거 이거 가지고 큰 어 크게 뭐 살림 바깥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쭉 진행할게요 음 이래도 이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렸잖아요 이번 층은 역시 사슬 하나 둘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서 모아뜨기로 시작 음 한 다음에 이번 층은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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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주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는 모아뜨기 모아뜨기로 해서 쭉 돌릴 건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두길긴뜨기로 갈 거예요 여기가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두길긴뜨기로 해서 확확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자 처음에 시작은 사슬을 하나 둘 셋 처음 시작은 사슬을 세 개 올려준 다음에 바늘에 하나 두 번 감아서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빼주면은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로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길긴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줄 거예요 자 계속 모아뜨기 두길긴뜨기로 이렇게 여기까지 두 바퀴 감아서 두 번 빼고 다시 두 바퀴 감아서 그 다음 코에다 걸어서 한 번 두 번 뺀 다음에 기둥이 두 개가 생기면은 한꺼번에 쭈르륵 다시 두 번 감아서 걸고 빼고 한 번 두 번 빼서 기둥 냅두고 다시 두 번 걸어서 걸고 빼고 한 번 두 번 걸어서 쭈르륵 자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서 쭉 한 바퀴를 마저 돌려줄게요 여기서 두길긴뜨기로 하는 이유는 한길긴뜨기로만 해서 쭉 돌릴 거면은 총 다섯 바퀴를 돌려가면서 나눠가면서 이제 줄여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수공도 더 들어가고 하니까 두길로 쑥쑥 넘어가 줄 거예요 여기서는 마지막 두 바퀴는 자 그럼 마저 모아뜨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 주고 남는 거 하나 남는 거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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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떠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빼뜨기 모아뜨기로 시작했으니까 기둥 하나 둘 건너서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자 했으면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나왔어요 마지막 한 바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한 바퀴 돌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셋 세 개 올리고 바늘에 두 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두길긴뜨기를 하나 해 주면은 모아뜨기로 시작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한 바퀴 쭉 돌려 줄게요 자 이렇게 자 쭉 두길긴뜨기를 한 바퀴에 돌려 주겠습니다 마지막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는 자 이렇게 마지막은 딱 모아뜨기로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어 어 어 어 어 첫 번째 두 번째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또 해주면은 자 이제 끝 빼뜨기 하고 실을 자르고 쭈루룩 끌어올려서 아 드디어 코바늘을 손에서 놨습니다 돗바늘로 돗바늘로 자 이제 남은 구멍을 오므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래 요래 코 한 줄씩 코로 코를 꿰어 가면서 요렇게 요렇게 코를 꿰어 가면서 요기 요기 앞 코 요 부분만 걸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몇바퀴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 한바퀴 이상은 돌리셔야지 음 이게 안 풀리고 짱짱하게 이렇게 겹쳐지게 다시 쭉 해서 타이트게 줄이고 쭉 올려주면은 자르면은 estas 타락 팽아 드신 팽수 호빵 수세미 완성 예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에템 에템 제일 이쁘게 나왔네요 어 계속 도안을 수정수정 하고 지금 얘네들은 얘네들은 지금 얼굴형이 덜 이쁜 애들로 했던 거라서 지금 가장 이쁜 얼굴형을 만들어 놓고 아직 얘는 완성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얼굴형이 좀 더 이뻐지니까 펭수도 더 이뻐졌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쁜 펭수수세미가 나왔네요 애템 애템 귀엽다 와우 이번 펭수 만드는 거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시간도 걸리고 도안도 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귀엽게 해 결과물이 이쁘게 나와 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참고로 이거 하면서 약간 고민은 했는데 요 코에다 콧구멍을 찍어줄까 말까를 고민했거든요 어 콧구멍을 찍어줄까 말까를 고민하기는 했는데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콧구멍 콧구멍 요렇게 요런식으로 콧구멍 콧구멍이 있더라구요 그죠 콧구멍이 있는게 나을까 잠깐 요건 콧구멍 하실 분들은 그냥 얇은 실로 스티치만 살짝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뭔가 아이 뭐 그렇게 까지 야 그것까지 해야겠냐 싶어 가지고 안 하기는 했는데 또 콧구멍을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식으로 콧구멍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콧구멍이 있으면은 좀 진짜 별로다 약간 급원숭이가 돼버린다 콧구멍은 지지네 지지네요 전 콧구멍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하도록 하세요 제 취향은 아니네요 콧구멍 없는 펭수가 더 이쁘다 난 너를 지켜주겠어 네네네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쁜 펭수 수세미를 만들어 봤구요 다들 음 다들 이쁜 펭수 만들어 보시고 처음엔 힘드실거에요 하지만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은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을거에요 방금 발음이 되게 꼬인거 같은데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봐요 네네네 아무튼 그러면 다들 이쁜 펭수 뜨시고 저는 또 다음에 펭수로 이왕 만든거 펭수로 해서 귀돌이라던지 펭수 귀돌이 펭수 파우치 클러치 그런 악세사리도 한번 만들어 보려구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구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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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엿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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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